이제 이제 살짝 좀 어 잠깐만 원래 시작 지점이 여기였나요? 원래 시작 지점이 여기 아닌가? 좀 바뀌었는데 시작 지점이? 뭔가 아닌가? 네 이게 끝이에요 어? 왜 아무도 없지? 다들 어디 갔는지? 몰라 이거 너 무슨 게임 하고 있었던거지? 아 근데 이거 일하는 사람 맞네 오오오오오오 딴데는 진짜 문이 하나도 안 열려져있는 무조건 절로 갈 수밖에 없네 시작하자마자 점프안되는데? 어디에 점프가 된다는거죠? 니가 왼쪽으로 가라 할때 나는 오른쪽으로 가있어 모두가 왼쪽으로 갈때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뭐든지 반대로 해야겠다 음 그는 사원 휴게실을 먼저 가보고 싶었을 겁니다 아씨 욕하기 싫은데? 딴 데 갈 데 없나? 나는 이제 명병과는 다르게 다른 쪽으로 가겠어 아 아휴 저기 아 휴게실을 갈 수 밖에 없네 일단 휴게실을 갑시다 그래 명령대로 어쩔 수 없다 하아 어 그렇쿠 음 나는 음미하지 않는다 돌진하지 이 나는 왼쪽으로 가지 않아 뭐든지 반대로 어? 내가 이제 짓이 안 따른거는 못모락하는거 같은데? 뭐야 이거 돈 점프 볼 오오오오오 그 형은 끼침날거 같아 퐁 퐁 퐁 퐁 어 이제 내한테 대응하봤는데 얘 쓰읍 쓰읍 내한테 말건다 임마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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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소리야 이게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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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아 걸어갈 수 있네 다행이다 쓰읍 하아 쓰읍 쓰읍 이를 치워두고 그녀를 되찾으라고?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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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истор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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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으로 전화받았어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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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맙오 작기 하이뜻 sa 이쯤 저지, 저지,... 오우...씨! 하하하하하하! gotcha! 오, 컴온! Did you actually think you had a loving wife? We'd want to commit their life to you. 뭐야 이거? I'm trying to make a point here, 스탄니. I'm trying to get you to see something. Come inside. Let me show you what's really going on here. 그래 뭐 어떻게 된 거지, 보여줘 봐 봐. 야씨 마네킹 소름 뜻하네, 이거. 너냐? 내 빵 훔쳐 놓은게? 아... 오우 좋은 아침입니다 키보드에서 1을 누르세요 이거 무슨 말이야 7을 누르세요 내가 왜 7을 누르지 6을 누르겠어 6 1 2 3 4 7 빼고 다 눌러봐야겠다 안되네요 7번 눕각이 졌다네 아니 시킨을 누를 수 밖에 없어 아니 버튼을 누를 수 밖에 없어 안 누르면은 여기 못 나가 뭐야 핀을 누를 수 밖에 없어 이거 아 내가 이렇게 굴복당하는 건가 안녕 반갑다 하얀색 인간아 음 너는 어디서 왔니? 티비를 보려면 V를 누르세 V? U인가? 어? 무슨 인사? 시계생겼다 뭐? 무슨 개소리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?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면 V를 누르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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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택이 무슨 선택이야? 아니 뭐가 환상적이란거지? 호루... 저녁을 차리려면 저녁... 내 눈앞에 차려지는 것도 아닌데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죠 이게? 오우씨 여기 뭐... 아 잠깐만 원래... 어어! 야!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갑자기 뭐야 이거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 갑자기 저기... 책상으로 바뀐거 같은데? 아닌가? 잠깐만 어이씨... 어디서부터는 아니지 일단 여기에 바뀐게 없네 위치가 바뀌었어요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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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살아난다고 말하려면 Z 뭐... 쟤가 일한대 아닐까? 아닌데 내가 4, 7이엇 4, 2, 7이었나? 아... 뭔가가 막 생기고 있어요 내가 버튼 누를 때마다 뭔가 생기고 있어 아니 이거 살짝 정신나는 게임인데 연필깎이다 어... 알겠어요 버튼 누를까? 아 이거 눌러야되나? 아... 아 이거... 어... 아... 아니다 난 누르겠어 어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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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으로 돌아왔다? 아... 이거... 저도 뭐하는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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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어... 아무거나 눌렀더니 죽은거 온가봐 공포게임이라고 그래야 되네... 이걸? 이거... 이게... 약간 정신당한 게임인데 아멘